전세 사기와 깡통 전세 등으로 인한 피해가 전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세 피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맞춤형 지원이 절실한 상황인데요. 경기도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직접 나서 전세 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관련 경기도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과 다주택임대인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고 주택임대차 계약 시 전입신고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건의했습니다. 또 전세 피해지원특별법안 지원 대상 확대와 임차 보증금 반환 대출 활성화, 최우선 변제 보증금 사환 규제 폐지를 제안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수료나 실비의 대가를 받거나 중개사 자격을 양도 대여해 발생한 경제적 이익을 몰수나 추징하도록 관련법 개정도 제의했습니다. 경기도 자체 지원책도 있습니다. 전세 피해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긴급지원주택 제공과 이주비를 지원할 예정이고 긴급생계비 지원을 위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경기도는 피해 예방과 관련 대책 마련에 최선을 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기 때문에 오늘 정부와 국회에 대해서 강력하게 여과 같은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도는 전세 피해자가 종합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세 피해지원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경기주유TV 최창순입니다. 경기주유TV 최창hovahunity 경기주유TV 최창 thinly 감사합니다.